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? 안나왔다 안녕하세요 어 잠시만요 저 비올레타에 갓치게 잠시만요 아 나 거탐 날라왔다 아 미쳤다 아 나 거탐 아 이거 거탐 알파야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냐 아 어떡해 거탐 날라왔는데 이거 알파야 눌러 어 나 거탐 날라갔다 아 4번 눌러야되는데 아venth 헐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호호 도망가 몇 번짜리냐 이거 아 1번밖에 안되잖아 아 거탐 좀 걸렸네 아 이런 이거 아 개붕통맞게 생겼네 아 요새 거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? 아 거텀 난리났다 이거 맨날 되게 생겼다 아 비올레터도 또 왔다 이번에 5분 아니야? 또 왔네 비올레터 와 미치겠네 비올레터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야 이거 감옥 한 번 갔다가 이거 난리나는구만 이거 도대체 감옥 한 번 갔다가 도대체 며칠을 괴롭히는 거야 아 미치겠네 아 거텀 또 왔어요 잠시만요 이놈의 거텀은 30분에 한 번씩 나타났네 미치겠네 개고통이다 개고통이다 개고통이야 와 너무 자주 나온다 개고통 이쁟고 개고통 켜othe 콘치